comenz Kleige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ink Dreimsograf Dreims Come True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요즙을 살짝 미워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지? 하라 오빠 남편말이 있고 요셉을 감옥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요즈프를 찾은 조세프를 찾은 것 같아요. 요즙을 찾은 후 조세프를 찾은 것 같아요. 요즙의 설명이 바로 되었어요. 요즙을 사용했고 요즙을 놓은 후 백세를 잡고 음..뭐지? 강을 가두었는데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빵을 굽는 사람이고 한 명은 포도주를 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지국은 이를 어린다 aeda는 그녀의 꿈이 있었어요 저기 고생을 가둬 그는 그녀의 꿈임을 믿고 네.. 에피소드가 그 전쟁을 만들었죠 쇼스피, 그리고 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제 어떤 사람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 어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렀어요 아 걔도 똑같은 마음 동독하네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아 일곱 미연이 어 뭐지 어 잘 음 음 어 농사가 잘 되다가 일곱 미연이 잘 안될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저장해 둬 안된다고 말했어요 음 네 여기 가야몬드를 받았네요 음 음 맞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양념을 시키면 이렇게 가는 길을 누가 훔쳐갈까요? 움직여 요셉이 어 뭐지 어 요셉 요셉을 형들이 어 뭐지 그걸 사러 왔어요 근데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어 요셉은 어 형들이 바뀐 걸 보고 어 요셉 어 누군지 알려주었어요 여기 뭐죠 뭐지 뭐지 도마뱀는 당연히 아니죠 크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You were terrified. You meant to harm me, Joseph said. But God used that for good. Bring all of our family to Egypt. We will have plenty to eat. 아 있잖아요.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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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러 왔어. 가. 모든 가족을 다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쟤으으으음. 요셉이의 형들은 그 죄에 불을 도와줬네요. 그러나, 다가가 그녀의 좋은, 진해해해. 맞다? 응. 응. 액티비티를 해볼께요. 응. 스티커네요. 응. 응. 어 옛날에 했던 거네요 사진을 찍을까요 어 옛날에 했던 거예요 아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가자 cube 이거 어디있지? 음... 이거 어떻게 그리지? 필요 없는게 잠시만요 디비티를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주만 먹겠지? 2명 더 이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장면을 저는 그릴게요 원래 2배경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낫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파라오 파라오 다시 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각오 순なり d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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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제가 쭈임스 컴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그럼 안녕.